이준석 이준석이랑 그 젊은 친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당돌하고 앞으로 어떻게 저 친구가 될까라는 부분은 참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저도 참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회가 워낙 썩어가지고 구린대가 많고 이런 사람들도 성성장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렇게 28세부터 뭔가 성상납 의혹에 관련되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하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준석 씨에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 부정성거를 진압하는데 은폐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해온 사람이죠 어쩌면 국민의힘에서 초창기에 그런 선거 부정 문제가 거론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정격적으로 진압하는데 가장 공을 들인 두 인물이 바로 이준석과 하태경과 그리고 이를 따라가지고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기호 씨 같은 사람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 무결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윤용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민경욱 의원님 의원의 김미영 원장님 심지어 만만한 나의 부정성거 생방송 토론지 안에도 도망만 다니는 비겁한 사람이 뭐요 부정성거가 비논리라고요 부정성거를 주장하는 사람 당에서 연구 퇴출 시킨다고요 연구 퇴출될 놈이 연구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윤용진 변호사가 이렇게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올려서 제가 윤용진 변호사를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이 뭔가를 안 보니까 이게 또 가간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너무나 가간이기 때문에 한번 상시하게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뉴스에 이준석이 아마 뉴스 기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보수의 노무인이 되고 있다 굉장히 윤석열은 자유적이다 자유주의적이다 여기에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미국식의 의미겠죠 리버럴이라는 뜻이고 유럽식의 의미와는 다르고 다시 진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6월 18일 날 부정선거 판 돈 부리는 연구 퇴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기자에게 털어놓은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길을 드는 순간부터 젊은 세대가 의아하다 종교계와 연계해 종교계 주도로 정치 집회를 하는 것은 위험요소다 보수 지지층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많은 비논리성을 논파해야 되고 이 판을 돈벌이에 끌어들인 사람은 연구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내용을 바로 이준석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부정선거와 이준석 그러니까 참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은폐론자의 대표적인 주자이고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젊은 친구가 지금 성상납 의혹으로 정치 생명에 상당히 기로해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분이 미키 시님이 뉴시스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펜앤마이크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펜앤마이크는 또 정신 없는 사람이죠 지금 와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가 없다고 아직도 고집을 부리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그건 짐승하고 거의 비슷한까지 어떻게 인간이겠습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 6월 1일 그런 6월 1일과 3구 대통령 선거 때 소위 소쿠리 투표 확진자 사전투표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정선거 논란에 맞섰던 이준석 선관위가 책임져야 된다 제 방송입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준석 노원병에서 사전투표 조작에 당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방송을 했네요 이준석 황교안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보수의 악성 종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공동체 차원으로서는 엄청나게 해악을 끼친 그런 젊은 친구입니다 용서하게 힘든 젊은 친구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을 음해하고 박해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으로 다음에 또 이런 당대표 나오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거가 안 되면 또 누군가 좋아줄 테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특하게 활동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글 검색을 보니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부정선거론자 대선 기간 당에 발도 못 붙일 것이다 2021년 10월 8일입니다 2020년 4월 18일 그러니까 딱 그냥 선거가 끝나고부터 이준석 지고 나서 부정선거 엄보론까지 당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성실한 면이 하나도 없는 젊은 친구입니다 4월 18일 정도가 되면 4월 15일 날 선거가 끝났으니까 4월 16일 날 이제 이른바 보정값이란 것을 이근영 씨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발표를 했고 설왕설례가 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데이터를 보고 좀 발언을 앞겨야 될 시점이죠 4월 18일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단정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무슨 저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4월 18일이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생활인도 마찬가지지만 모색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학하는 사람들도 모색하는 과정 4월 18일까지 저는 단정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지적으로 교만한 겁니까 정말 잘난지 않은 친구라는 거죠 4월 18일 날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이준석 지고 나서 부정선거 모론까지 당이 얼마나 비참한가 4월 18일은 선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제기될 때는 조금 입을 다물고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4월 18일부터 이렇게 내놓고 뭡니까 부정선거 은폐론자에 가담한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2020년 5월 14일 부정선거 의혹 당 지도부 근거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신문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국민의 힘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귀한 인물이 이준석과 하태경이죠 말발이 좀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37이나 38이면 살아가야 될 일이 참 길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남녀 노소가 있을 것이고 연령층이 참 다양할 것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인생은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짧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길기도 하죠 그러니까 38세면 아직도 가야 될 세월이 아주 긴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연세가 한국 나이로 62세지 않습니까 대통령 맞추고 나면 68세, 72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 수명을 고려하게 되면 가야 될 길이 참 긴 거죠 그러니까 악과 타협하거나 거짓과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해서 안 되죠 나이가 들었어도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한기호 씨 같은 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옳은 길을 선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참이 승리하는 것이 그게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도 일어난 것을 어떻게 덮겠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시야가 좁은 겁니다 이른바 참시의 시야인 거죠 좀 독수리 시각처럼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란 큰 그런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악과 타협하거나 거짓과 타협해가지고 앞으로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피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모시 모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몇 표까지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신미키님처럼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월북으로 위장된 문제도 서서히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냥 직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작전만으로는 그게 여러분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 가치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 가치관이나 인성 위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인 역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선악관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방권이 길다고 해서 전혀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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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